경상북도가 지역을 대표하는 카페와 베이커리, 디저트 가게 60곳을 엄선해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카페의 방문을 관광처럼 즐기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오래된 구옥을 리모델링한 카페부터 세련된 인테리어 감각이 돋보이는 곳, 자연경관이 탁월한 장소 등 시군별로 두세 곳의 카페를 담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책자를 주요 관광지와 숙박업소에 배포하고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책자와 숙박업소에 배포하고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도 소개할 예정입니다.